안녕하세요. 호령입니다. 호령과 함께하는 2015 국가직 여러분들 해설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국가직 오늘 시험 보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라면 저랑 같이 이야기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고요. 제가 이거 해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해설이 올라간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화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아직 해설강자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설강자를 누가 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올해 시험이 오늘 시험이 끝나신 분들은 오늘 우리 조교들이 확인해 보니까 카페나 이런 곳에서는 되게 해설지가 빨리 올라오고 해설이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금 좀 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마음이 편안해서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라는 두 가지 마음에서 쉬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 강의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오늘 밤에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내년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지방직이나 서울시의 경향까지도 같이 한번 점쳐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의고사, 오늘 모의고사? 오늘 국가직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실전이죠. 이제 국가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방직, 서울시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쭉쭉쭉 앞으로 두 달간의 레이스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을 이정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모의고사를 보고 난, 그러니까 해설?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학생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현장 대방에서도 룡 모의고사라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셨고 또 우리 에듀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3회 모의고사 중에서 제가 1회, 2회 문제를 냈었죠.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어떠세요? 1회와 2회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비율에서 제가 삽입, 삭제, 배열, 문제 등을 많이 내고 내용일치를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긴 지문의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졌던 시험이라서 아, 내가 경향을 정확하게 읽어냈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보다는 아, 나한테 공부하시고 같이 나랑 같이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고생하셨던 분들이 국가직 시험장에서 얼마나 많이 당황하시고 황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오늘 하루 종일 좀 아무것도 손에 일이 잡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설을 들어오기 전에 오늘 다른 수업과 다른 녹화 일정이 있어서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낮에 시험지를 보고 짬짬의 시험지를 보면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계속 분석을 해서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2015 국가직 해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올렸는데 그게 뭐 각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올린 거로는 가장 먼저 올린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는 업로드 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허나 저희가 해설도 그리고 해설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랑 저희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올려드린 건데요. 올려드리면서 가장 생각했던 것들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들어가냐면 저희 에듀윌 같은 경우에 지금 해설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저희 회원들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저랑 같이 1년 동안 땀 흘리시고 고생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제 얼굴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부는 동안 너무 막 힘들고 황망하셨다면 그건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서 정말 시험장만 아니었으면 미어케처럼 고개를 이렇게 바짝 빼를 들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해서 쳐다봤을 거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 봤으니까요. 앞으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떤 속담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이 국가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결국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내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라면 적어도 저랑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 믿고 가야 되겠다 또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택을 해서 제 강의를 듣다가 다른 강의로 옮겨 타시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왜? 개념을 배웠던 분한테 문제를 듣고 파이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파이널부터 저랑 따라온다거나 개념은 저랑 듣고 파이널 달리 간다거나 이러면 지금 보고 계신 선택하실 여러분이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 시간 동안에는 제가 시험을 읽어내는 경향 그리고 제 뷰포인트 제 관점이 여러분과 일치하다면 앞으로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제가 나랑 맞나? 맞지 않나? 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강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석부른 선택은 여러분의 수험 시간을 수험 기간을 길게 만듭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 국가직 오늘 하루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시험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칠판으로 옮겨서 한문항씩 한문항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품격 있는 공시영어라고 잡았습니다. 품격 있는 공시영어.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리고 뒤에는 물음표랑 느낌표 들어갔죠? 자, 이 지문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어땠어요? 우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문이 길다.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소재가 어렵다. 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쵸? 자, 그에 비해서 생활영어나 문법 문법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2007년도가 가장 어렵고 그 이래로 봤었을 때도 가장 난이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점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이곳저곳 게시판에서 움직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문이 길어졌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문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 자체가 발채독이라고 하죠. 발채독이라고 하죠. 일명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타겟 리딩이라고 합니다. 타겟 리딩이라고 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죠. 저도 현장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노량진의 어떤 특정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타겟 리딩을 해야지만 시간을 다 풀어낼 수 있다.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면 언제 끝나냐?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반문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발채독이라는 거 그리고 노량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발채독이라는 걸 합니다. 발채독이라는 건 주제나 요지나 제목 같은 문제에서 특정 부분을 읽고 답을 골라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발채독은 커녕 다 읽어도 모르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자, 지문이 타겟 리딩이 불가능했었던 유형이 늘었고요. 지문 길이가 동시에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감하는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재가 어렵다.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쵸?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되게 아카데미커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품격 있는 공시영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지문들은요. 논문이에요. 거의 다 논문이고 그리고 어떤 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서양사상에서 마음과 마인드와 그리고 몸의 자, 이원론에서 심신이원론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술 방법을 상파술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배경 지식은 거의 아카데미컬.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교양 이상의 지문들이지 일반적인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토익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러한 소재의 지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 이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관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게 대중강의나 대중해설이면 저는 그냥 다른 얘기 안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들이 있고 또한 제가 선호하는 글에 제가 또 취미생활하고도 잘 맞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지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원서로 보관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게 꽤 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도 있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모으는 것도 되게 장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모았던 책들 중에 한 권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이거는 다 아카데미커라는 내용이고 어떤 배경 지식에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품격 있게 공시형화가 나왔었나? 문제 이렇게 내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 이런 것도 읽는 사람이야. 나 완전 교양인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전혀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을 올바르게 했었을 때는 소재가 어렵던지 소재의 해래비가 나와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 제가 문제를 푸는 접근법 그리고 그 얘기의 배경 지식이 어떤 건지까지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적어도 여러분이랑 제가 한 50분, 60분 정도 해설하는 동안은 같이 한번 놀아보자고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정말 이 문제를 얼마나 정말 쉽게 날로 먹는지 한번 문제내는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아냥거림과 조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제가 품격 있는 공시 영어라고 지었을 때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배경 지식 얘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할까? 답만 맞추는 것에 관심이 있을 텐데 내가 입장을 뛰어넘는 논리는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괜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저를 신뢰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하실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뷰포인트 그리고 제 가치관에 관련돼서 이 지문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문제가 나오는 과정이 어떤지 정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목은 품격 있는 공시 영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화룡이고요. 그리고 성정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해설지가 아니에요. 나 오늘 입에 붙었어. 하루 종일 해설지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이랑 대전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설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이 이거였었어요. 공무원 영어는 땡땡이다. 거기 모이신 분들한테 공무원 영어는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무원 영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영어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대가 나올 수 있고 또한 내가 과락만 면해야지라는 매우 소극적인 접근법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도 전략이더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나 오늘 문제에서도 그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저는 화룡이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에서 맨 처음에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숭실대로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게 제가 공대에서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대에서 제가 설명회를 이번에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되게 무량했고 또 요즘 학생들이 그만큼 공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